올라갑니다 왼쪽에 레오 타이센 빅어택 파이퍼텍 왼손으로 때립니다 렛드위에 많이 뚫어졌습니다 컴퓨터 탑에서 1대2를 만드는 컴퓨터 탑에서 1대2를 만드는 그리고 타이센 타이센입니다 타이센은 점 렛드 헛게 왼쪽 갑니다 타이센입니다 모트를 딸립니다 타이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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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뇨 타이센 타이센 라이팡 자, 오늘 한국전력 강호 대한항공을 만나서 이기면 이게 멋지게 되겠죠? 셀려놓고 타이스! 각각을 만들어냅니다! 타이스의 서브에... 안쪽에 떨어집니다! 타이스의 서브 득점! 역시 타이스 쪽 연타 서브를 집어넣었습니다 타이스의 스파이크 밀어 때립니다 타이스가 내장에서 타이스의 스파이크! 타이스의 스파이크! 타이스의 스파이크! 타이스가 늙지 않아서 많으신 거 같네요 딱! 그곳의 스파이크가 거짓밟아 에어터에서 원하는 역할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승우 뿌려줍니다 왼쪽! 이 승부를 끝냅니다! 선재덕, 버텍 커버! 타이스 왼쪽! 고천왕으로 뚫어줍니다! 동점! 충분히 도약을 했고요. 이번에는 한국전력 타이스의 서브 강한 서브죠! 서브 택점! 타이스의 서브의 이 서브 감각이 좋은 편이거든요. 또, 같이 겪을 때마다 굉장히 편이 편인데 오늘 이 팀의 출발이 확률, 매입점! 타이스가 1세트! 타이스가 완성! 자, 호의 공격! 블록하우 득점! 1세트 한국전력이 가능합니다. 스파이크! 올라갑니다. 그리고 타이스! 성공입니다. 세 포인트입니다. 자, 다시 한 번 추격 기회가 찾아왔습니다. 찬스 바울! 블록캠으로 끝납니다! 샘 송아즈! 탈스! 성공입니다! 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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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겪기의 매침 출수! 선종을 챙겨주세요! 탈스에서 돌하시면서 10대점! 타이스의 서브! 탈스에서 돌하시면서 10대점! 소비를 무너뜨립니다! 소빗! 믿어야지. 국 Aufgabe 체크하는 공격을 이용한 부분입니다. 다이슨, 다이슨! 대신 기 최대한 바탕을 받습니다! 다이슨, 두 번째 공격! 다이슨, 용공로가 알 것 같은데.. 왼쪽이 옵니다 테이스 선수에 득점이 나옵니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라는 뜻입니다 테이스 3명의 블록을 옆마저 뚫어냅니다 5점 차로 달아납니다